안녕하세요. 제니퍼입니다. 자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오늘의 한마디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많은 표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음 또 이런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표현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한가지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우리가 무엇인가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아주 간단하게 What do you think about?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겠고 Can you tell me?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또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. Can I pick your brain? Can I pick your brain? 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Can I pick your brain 하면 상대방에게 정말 말 그대로 너 뇌 속에 있는 걸 좀 나에게 줄래? 약간의 그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Can I pick your brain? 약간 잔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 표현이 상대방의 생각을 질문을 할 때 또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연습을 해 보시고 적정한 상황에서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